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듯하다고 밝혔습니다.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. 최 위원장은 채권단이 자구 계획을 받아들일 경우에 MOU를 체결하고 직후 매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업계에서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만큼 채권단에 요청한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받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